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제8과 아칸시 영화를 볼까요?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www.ilmarkets.co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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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있어요. 우리 버스를 탈까요?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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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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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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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명동이예요 여기가 명동이예요 여기가 명동이예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여기가 한강 공원이에요 와 정말 시원하네요 정우씨는 이 공원에 자주 와요 정우가 마치아 가나다라 자주 네 자주 와요 우리 자전거 탈까요 그래요 네 자주 와요 우리 자전거 탈까요 네 자주 와요 우리 자전거 탈까요 뭐 conting의 버리지 pub한 connected people not know what we call my learning the lab 사유 rich and animal oh 미진 he教 women beok 저는 이미 lining theχ DAVID somebody I don't know all he so evil 수비로 과제의 다리에 대슬리 입어 폴라이 소울의 하리리 라이 비가 차신 비아 허비 그러면 이미 아 브레이크 타임 번호 3 3분 시께요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